자, 이번 시간에는 where is라고 하는 명령의 사용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. 이 where is라는 명령은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찾아주는데 그 파일은 실행파일인 거예요. 실행파일을 찾아주는 명령어가 where is입니다. 어디에 있냐는 뜻이죠. where isls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경로를 찾아주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빈 밑에 l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검색한 ls라는 저 명령어가 저 프로그램이 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동시에 여기 있는 이 주소는 이 경로는 뭐냐면 ls라는 명령어에서 여러분이 manls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 컨텐츠 즉 매뉴얼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자 where is rm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rm이라는 명령어는 이 디렉토리에 있다라는 뜻이고요. where is라는 명령어의 사용설명서를 한번 봅시다.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 where is locate the binary 즉 실행 파일과 소스와 매뉴얼 파일을 여러분이 선택한, 여러분이 지정한 명령어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에 해당되는 실행 파일 소스 매뉴얼을 찾아줍니다. 라는 그런 뜻인 거죠.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때에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전체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뒤지냐면 $path 또 $manpath라는 것을 뒤진다고 되어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$path라는 디렉토리입니다. 자, 화면에서 빠져나갔습니다. Q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Q라고 누르면 됩니다. 자, 제가 여기에서 ls라고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제가 ls라는 명령어,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겁니다. 그런데 현재 디렉토리에는 ls라고 하는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ls는 어디에 있나요? 바로 빈 밑에 ls라는 디렉토리에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서건, 어느 디렉토리에서건 ls라고 입력하면 이 명령이 실행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 비밀이 바로 path라고 하는 이 변수에 있습니다. 자, 저 path라고 하는 것은 변수고 변수에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. 그 데이터를 여러분이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echo path라고 하시면 path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이 echo를 통해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. 즉, 제가 지금 선택한 정보가 path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정보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정보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콜론을 통해서 정보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있는 이 정보들은 뭐죠? 경로입니다. 그리고 이 path라고 하는 변수를 여러분이 만든 적이 없어요. 그렇다면 뭐죠? 이 path라는 변수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면 예, 리눅스에서 또는 유닉스 계열에서 이 path라는 변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 path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겨있는 값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? 여러분이 여기서 l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운영체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path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이 디렉토리들을 검색해서 그 디렉토리에 ls라고 하는 이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차례대로 뒤지는 거죠. 그래서 ls라는 명령어가 발견되면 그 명령어를 실행하는 겁니다. 즉, ls는 user 밑에, bin 밑에, ls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여기 있는 걸 쭉 실행을 시키다가 쭉 검색을 하다가 여기 있는 이 bin이라고 하는 경로 밑에 ls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ls를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여기 있는 이 path값은 여러분이 변경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path값을 변경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지정한,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에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 역시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. 무슨 말인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고요.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실행 파일의 위치를 찾는 방법 그리고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그 명령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지정해서 여러분이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그 명령의 전체 경로를 적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 이 path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변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이 만든 변수가 아니죠. 이런 변수를 환경 변수라고 부릅니다. 이렇게 해서 실행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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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